오늘 브리핑은 15일에서 17일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 접근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기간 동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실화항에서 현재 우리나라 주변의 위성을 보시면 상층의 수증기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북서쪽으로부터는 노란색 화살표로 대표되는 티벳고기압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건조한 공기 그리고 북쪽 보시면 상층의 저기압성 소용돌이에서 수반이 된 북쪽으로부터 한계를 끌어내리는 저기압성 소용돌이에서 수반이 된 북서풍 이렇게 두 가지가 함께 합류하며 우리나라 북서쪽 내몽골공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치우쳐진 바래망 북서쪽에 현재까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북서쪽으로부터 건조한 공기가 다량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이 다층운대의 구름들이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이 정체전선 형태로 비구름대가 변모를 갖춰갈 그러할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동쪽에서는 붉은색 화살표로 표시가 된 부분을 기준으로 건조한 북대평양 고기압의 중심부 영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같이 남쪽에서는 북대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점차 확장하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황색 박스로 표시를 한 눈 지역의 하층의 구름대의 모습을 보시면 굉장히 높은 구름대들로부터 낮은 구름대층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비구름대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처음에는 저기압성의 곡률 형태를 띄는 형태에서 이제는 서서히 라인 형태를 갖춰가는 그러한 정체전선 타입을 벌써부터 보이기 시작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정체전선의 발생 원인은 오른쪽 하단부의 모식도와 같습니다. 북서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기압계로부터 유도화된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우리나라 지상부에서는 북서쪽으로 이와 같이 자그마한 저기압과 고기압이 산재해 있는데 이 양쪽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남쪽으로부터 들어오는 고온다습한 공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체전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쪽 남동 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은 사실은 이 정체전선과는 아직까지는 연계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이번 정체전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앞으로 17일까지 이루어지는 정체전선의 영향도를 시간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강수해상도를 시간별로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북서쪽에서 만들어진 정체전선은 이와 같이 건조공기가 밀어내는 방향으로 점차 남동 쪽으로 이동해 나가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이동속도가 다소 빠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켜 보면 우선 15일 새벽부터 오전은 정체전선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어렵습니다. 정체전선이 유입하기 전 남쪽으로부터 이와 같이 남서풍 계열의 바람이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며 어제 그제 계속해서 강수가 그친 뒤 우리나라 한반도 주변으로는 다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점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공기 위로 이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며 우선 난역, 따뜻한 공기에 의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15일 오전까지의 상황이고요. 이후에 정체전선이 우리나라 쪽으로 남아하며 본격적으로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을 주는 기간은 15일 반부터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6일 새벽까지라고 제가 구분을 지어놓은 이 시기는 주로 중부지방에 걸쳐져 있는 정체전선에 의한 영향, 그러니까 남부지방은 아직까지 비가 안 오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가장 집중이 되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는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한층 더 강해지며 이 정체전선이 빠르게 남아하고 이로 인해 대체적으로 비구름대가 걸려있는 곳은 충청권을 비롯한 남부지방이 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16일 늦은 오후부터 17일 오전이 되면 정체전선은 더욱 남아해서 우리나라 남해안이나 제주도 부근에 걸칠 거로 이상이 되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날짜가 조금씩 겹치는 부분들은 있지만 15일 새벽과 오전은 이 난역에 의한 강수가 있은 후에 15일 늦은 오후나 밤부터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서 17일 오전까지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번 정체전선 강수에 의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일 새벽부터 16일 새벽으로 제가 상위 카테고리 두 개를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는 강수 패턴입니다. 주로 난역에 의한 강수가 내리는 게 15일 새벽 그리고 15일 늦은 오후부터는 이와 같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기울어진 지금 두 개의 비구름대가 서로 상반된 기울기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그러한 강수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형태가 다르다라는 특징은 강수의 패턴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하나의 패턴에서 난역 강수에서 정체전선선 강수로 이 비구름대가 변모하는 상황에 중간에 한 번 약한 소강상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로 15일 오전이 되겠는데 이때는 이 난역에 의한 강수대들이 우리나라 동쪽 지방 주로 강원도나 경기 동부 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 중부지방에는 일시적으로 비구름대가 약화되거나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이후에 늦은 오후부터 다시 정체전선이 남아하면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는 그림은 북대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불어들어오는 수증기의 유입 정도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붉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곳은 정체전선이 수반이 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북대평양 고기압의 곡률과 정체전선이 만들어서 내려오는 곡률이 서로 다릅니다. 즉 북대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아직까지는 주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남쪽으로부터 수증기의 공급은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압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남기에 의한 강수에서 건조한 공기가 이루어낸 정체전선에 의한 강수 패턴으로 바뀌는 시기가 15일 새벽부터 16일 새벽이다. 그리고 15일 오전부터는 다소 강수가 약화되는 시기, 언제까지냐면 15일 오후 정도가 늦은 오후 정도 전이게 되겠습니까? 이른 오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영향지역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되겠고요. 15일 의준 오후부터 16일 새벽 사이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강도를 가진 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일 오전부터 이른 오후가 되겠습니다. 약 15시 전후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때는 그림에서 보시면 이 정체전선이 수반이 된 라인은 이와 같이 분홍색 화살표로 대표가 되는 약간의 적기압선 공유를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 동쪽에는 적기압, 우리나라 서쪽에는 고기압 위치를 하며 북쪽으로부터 끌어내리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강도가 최선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홍색으로 대표되는 북대평양 고기압의 수중계 유입 경로 또는 강풍 때들은 이 분홍색 화살표와 조금 이원하는 형태로 강풍의 축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 북대평양 고기압이 정체전선의 가장자리, 남쪽 부분에 지탱을 하는 그러한 형태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약한 그런 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남쪽으로 조금 더 쳐져 내려갈 가능성을 여전히 보여주는 기압계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수중계 영역, 북대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불어드는 가장자리에서의 이 바람 자체도 조금 약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체전선은 조금 더 이동성을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을 갖고 있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로 인해서 정체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으로는 한랭건조한 공기가 있고 남쪽으로는 고온다습한 공기가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북쪽의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의 힘이 더욱 탁월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이동속도가 다소 빠르게 되고 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은 충청권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우강도는 세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역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강우강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더 이동해 나가는 16일 늦은 오후 약 15시 이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부터 17일 오전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던 메인 기압계 2개는 우리나라 동쪽으로 다소 빠져나가서 강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는 지역은 우리나라 동쪽이 대두가 되고요. 우리나라 서쪽으로는 이 고기압이 2개로 분할이 되며 나타난 저기압 사이에서 약한 차고 건조한 공기 또는 건조한 공기가 추가적으로 좀 더 불게 됩니다. 즉 차고 건조한 공기의 유입 정도가 이전 시간에 비해 약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층에 있는 바람의 형태에서도 북대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나타나는 하층 Z 하나만 축이 보이고 북서쪽으로부터 나타나던 저기압성의 공유를 보이던 Z는 이제 나타나질 않고 있습니다. 즉 이제는 정체전선의 가장자리로 북대평양의 가장자리가 함께 맞부딪히며 정체전선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정체전선은 조금씩 이동속도가 더뎌지는 형태로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수중계 유입 경로는 이전 시간에 비해 더욱 수중계 유입 경로가 뚜렷해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요. 정체전선의 라인에 대표되는 이 공율 자체도 굉장히 고기압성 공율과 맞아떨어지는 형태로 돼서 이때부터는 정체전선이 북대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와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형태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체전선의 남한속도는 매우 느려지게 되고요. 남부지방 통과 시점부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당 강우강도입니다. 앞서 중부지방과 남부지방 16일 이른 오후까지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시간당 16일 늦은 오후부터는 정체전선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공기가 약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정체전선의 남하속도를 더디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정체전선 내부의 비구름의 강도를 발달시키기 어려운 구조로 돌아간다는 얘기도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시간당 강우강도를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나 확실한 것은 지속시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성을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15일 밤에서 16일 오전 주로 중부지방, 우리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이 통과해 나가는 이 정체전선의 형태입니다. 지금 열거해드리는 수치 모델의 예상도는 15일 밤에서 16일 오전에 대한 예측을 10일, 11일, 12일 그리고 어제 밤에서 나타난 수치 모델들이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그 예측 경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태초에 10일 날 예측했던 15일 밤의 강수 패턴은 이와 같이 우리나라 북쪽 쪽에 정체전선의 메인이 걸려있었습니다. 그런데 11일 날 예측할 때, 12일 날 예측할 때, 그리고 어제 밤인 13일 날 예측할 때 보시면 점차 이 예측 정도가 정체전선이 좀 더 남동 쪽으로 이동해 와 있을 거라고 조금씩 빠르게 이동 예측하는 수치 모델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측이 되어오에 따라 강후 강도도도 함께 조금씩 약해지는 경향을 보고 있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체전선이 빠르고 약해진다고 수치 모델에서는 지금 현재에서 이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그 밑에 보시는 짙은 고동색으로 대표되는 검은색 동그라미 영역인데 이 지역이 무엇을 뜻하냐면 대기 중에 포함된 강수량의 양을 일부 척도로 보여드리는 양인데요. 70mm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지역을 제가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북쪽 쪽에 걸려있던 게 조금씩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지방으로 정체전선의 이동과 함께 계속해서 변하지 않고 그 양은 그대로 보존이 되면서 이동해 오는 경향입니다. 즉 예측 경향이 정체전선이 조금 빨라지는 경향은 있지만 그 안에 함유된 수증기 양은 계속 변함없이 매우 많은 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브리핑을 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강수량이 40에서 50mm 정도 이상이 되게 되면 매우 많은 호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기상청 내부에서 분석을 할 때는 이 호우특보 발표 가능성을 매우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70mm입니다. 굉장히 호우특보에서 상위하는 그러한 수증기의 양을 함유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때문에 이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이 모델에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강구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점을 기상청 여전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체전선이 빠른 것은 맞습니다. 즉 누적 강수량, 강수 지속 시간이 매우 짧아서 전체적으로 기록되는 누적 강수량의 양은 다소 적겠지만 이때 몰려오는 비구름의 강도는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동성은 16일 후반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부지방으로 처져 내려가는 정체전선의 이동속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북쪽의 한랜건조한 차고 건조한 공기를 내려앉히는 힘 그리고 남쪽의 고온다습한 공기를 끌어올리는 힘 이 두 가지의 대치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남부지방의 정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냐라는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차트는 이 UM 모델과 이 CMWF에서 예측하고 있는 앙상블 모델 저희가 변동성을 예측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그 모델인데요. 16일 아침 9시에 두 모델이 예측하는 앙상블 모델의 스프레드 그러니까 퍼진 정도로 보시면 굉장히 일치성이 굉장히 조금 좋습니다. 보시면 거의 한 군데로 집결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북쪽에 있는 기압골 그리고 남쪽에 있는 북대평양 공기압의 가장자리로 대표되는 이 지휘고도가 거의 예측성이 굉장히 좋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때까지는 정체전선이 남아하는데 이 어떤 예측 경향이 크게 신뢰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17일 새벽이 되겠습니다. 주로 남부지방에서 전라권으로 또는 경상권으로 이동해 나가는 시점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굉장히 스프레드가 급격히 벌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남쪽에 있는 북대평양 공기압의 스프레드가 넓어지는 경향에 비해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는 기압골의 예측 경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끌어내리는 힘이 어느 정도 일찍 빠져나가냐에 따라 이 정체전선의 이동속도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UM 같은 경우는 이러한 경향들이 북서쪽에 있는 건조공기계 파고드는 힘이 조금 더 동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됨에 따라 정체전선이 조금 더 우리나라 북쪽 그러니까 남부 일부지방에 머물며 정체성을 보이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ECMWF 같은 모델들은 지금 남해안 쪽까지 또는 제주도 인근 해상까지 굉장히 빠르게 남하를 하고 이후에 정체하는 모습으로 경향이 좀 다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정체전선 자체가 내려앉는 모습들은 지금 수십 킬로미터 또는 100킬로미터 안짝입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보이고 이 안에서 강하게 비구름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비의 양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래서 27일 날 쪽에 이 남부지방에 대한 강수량 예측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는 15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는 난역에 의한 강수가 주를 이루고 소강상태에 조금씩 접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이루어지고 수도권을 비롯한 경기 서부 그리고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다소 강수대가 약화되는 또는 소강상태가 일시적으로 찾아오는 시기가 된다. 이때가 바로 비구름이 패턴이 교체가 되는 시기고 난역 강수에서 정체전선성 강수로 바뀌는 시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11일 늦은 오후부터 17일 오전까지는 빠르게 남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순차적으로 받는다. 강수 시나리오는 15일 늦은 오후부터 16일 새벽에 중부지방 그리고 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남부지방 그리고 오후 이후로 해서 17일 오전까지는 남해안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특히나 15일 밤부터 15일 오전까지는 이 정체전선이 걸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린다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상으로 15일 늦은 오후부터 16일 오전까지면 충청권 남부지방까지 모두 아우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결국 전국적으로 정체전선이 걸리는 어느 지역이 되든 간에 5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허나 빠른 이동속도가 있고 강수 지속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많은 비가 왔었던 8일부터 9일까지의 강수량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양이라는 건 예측을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강수량을 보겠습니다. 전국 50에서 100mm가 되겠고요. 경기 동부에서 충청권, 전북과 경북 서부는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시간당 50입니다. 시간당 50이라는 얘기가 1시간 동안 50mm가 내린다는 의미는 맞는데 1시간 동안 머물러야 50mm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비구름대가 30분 정도 머물다가 이동해 나가면 이 양의 절반 정도가 누적 강수량으로 환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당 강우 강도가 50mm가 된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비가 50에서 100mm라는 건 그만큼 정체전선의 이동속도가 빠르다는 점만 조금 감안을 해주십사 라는 그러한 연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등 우리나라 동해안 또는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상대적으로 최대 60mm의 적은 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동성 중에서 17위 쪽의 정체전선의 위치 불확실성입니다. 때문에 MT의 확장 경향이 강해지거나 앞서 말씀드렸던 북쪽에 있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힘이 다소 빨리 약화될 경우 남부 지방의 정체전선이 이동속도가 느려지면서 비구름대가 강화될 경우 비양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15일부터 17일에 대한 강수 시나리오는 내일 한번 정체전선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이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건조 공기의 시스템들이 조금 더 세부 분석을 해서 한번 더 수시브리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비가 예상이 되는 가운데 지난번보다 확실히 양이 적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매우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이 지반이 약해져 있습니다. 추가적인 비가 내릴 경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 지반에 관련된 붕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선물 파손과 관련된 내용인데 축대나 옹벽이 붕괴되고 산세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비가 미연에 시작되기 전에 지금 현재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의 시선물의 점검을 조금 더 세심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수시브리핑이었습니다.